이 세트를 사용하실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노래에요 에바키스티 The sun will be shining cause I feel that when I'm with you, it's alright I know it's alright And the songbirds keep singing 자 그 다음이요 또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제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뭐냐면 고객님이 오셔서 좋아했던 음악을 기억을 잘 합니다 뭐 그 특별한 능력이겠죠? 하하하하 이 고객님은 여성 보이스를 좋아하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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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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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다음 아마 이 고객님과 저와 인연이 된 것이 바로 이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이 고객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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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은 아주 잘, 뛰어나게 잘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? 웨이버사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소스기로 올인원 컨셉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고 또 사운드 포럼은 스피커, 그 다음에 아날로그 앰프들 잘 그동안 그 역세가 깊죠. 그래서 저희 앰프와 사라지다와의 매칭도 물론 좋아요. 그 소리의 특색이 있고 또 웨이버사 시스템스의 또 그 소리들과의 매칭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다양하게 들으시고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이게 매칭이 돼서 국내 제조사 제품들이 이렇게 서로 입을 또 맞추고 이것들이 또 고객님들 댁에 가서 아주 좋은 만족을 또 드리게 되면 아이 뿌듯합니다. 참 국내 오디오 제조사 무슨 홍보대사도 아니고 하지만 굉장히 좋아요. 왜냐하면 제가 제조사를 해봤고 또 제조사 오디오 제조사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길이 참 버거운지 그렇지만 그 길을 지켜주시는 또 우리 대표님들 제조사 대표님들 화이팅입니다. 아주 굿 매칭입니다. 응원해 주십시오. 이제 국내 오디오 코리아 화이팅 끝!